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2시 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이 일요일 날 세 번째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로서는 이제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가서 또 이승만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가 언제나 끝나려는지 굉장히 이승만이를 다뤄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더 이상 녹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주 일에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새로 만든 화폐에 자신을 새김. 화폐가 아니라 지폐죠. 지폐. 이렇게 새로 만든 지폐에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500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환. 이승만 시절에는 그 돈을 원이라고 하지 않고 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환. 동전에도 이렇게 이승만이 옆모습이 나와 있네요. 100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대한민국 공식 한국은행권이 첫 발행되었고 오늘날 통화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실상 이승만은 한국 화폐의 시초라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부정부패와 독재로 몰락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존재 자체는 국부가 아닌 지워야 할 적폐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이를 두둔하는 그 여론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승만이가 건국 대통령이니 국부니 이런 거는 요즘에 우파들이 이렇게 이승만이를 지지하는 얘기를 했지 현재 이승만이 또 기념관까지 지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승만이를 두둔하는 여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승만이는 빨리 지워야 하는 존재. 잊어야 할 존재.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존재. 이렇게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워야 할 적폐.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야 할 존재가 바로 이승만이었다. 이런 일입니다. 우리도는 이승만 때 태어나서 박정희 때 변화한 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우리 화폐 고사련이 반영됐다. 이승만 초상은 1950년 첫 집회에 등장한 이후 1962년 정권이 붕괴되기까지 12년간 10종의 집회와 주아의 도안 인물을 독식했다. 그 기간 동안 초상의 의복은 두루마기에서 양복으로 바뀌고 인물은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1958년 50환권에 이순신이 잠시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어서 초상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왕이나 여왕이 있는 군주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 현역 대통령을 집회 도안으로 쓴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물며 모든 집회 도안이 오직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돈을 보더라도 그 돈에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정치인이 돈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왕,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 왕인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는 국왕이나 이런 사람의 모습이 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군주제 국가가 아닌 그냥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돈에 집어넣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돈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그때 당시 자유당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신이 있고 남한에는 이승만이 신이 있다. 이럴 정도였었죠. 아까도 전부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당 시절에는 이승만이가 등장하면 이승만이가 나타나면 만세 만세 이렇게 삼창을 울렸던 것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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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삼창을 부러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죠. 북에는 김일성이라는 신이 있고 남한에는 이승만이라는 신이 있다. 이럴 정도였었죠. 자유당 붕괴 이후 우리 화폐에는 이승만 지우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이 4.19로 몰락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당 지우기에 나서고 이승만 비판하기에 나섰다 이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를 두둔하는 여론이 이게 최근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림은 10사람 다 이승만이를 비판만 했지 두둔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이승만이를 두둔하는 그런 자꾸 여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승만 기념관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승만이를 두둔하면 저거 대한민국 사람이 마저 이럴 정도였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승만을 비판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당 때 세웠던 이승만이 동상 같은 것이 4.19로 이승만이가 몰락한다면 이승만이 동상을 다 이렇게 거꾸로 뜨렸던 겁니다. 자유당 붕괴 이후 우리 화폐는 이승만 지우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장면내각은 도안인물을 세종대왕으로 바꿨고 박정희 정부는 파고다 공원, 남대문, 해금강, 거북선 등 무생물을 거쳐 이황, 이울곡, 이순신 등으로 인물교체를 다녔다. 그래서 이승만이 몰락한 다음에는 화폐 이런 데서 전혀 그래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절대 거기 화폐에다 집어넣지 않고 세종대왕, 박정희 정부에 와서는 파고다 공원, 남대문, 해금강, 거북선 이런 사람 인물이 아닌 그런 거를 집어넣었고 그 후에는 박정희 말년에 가서는 이황, 이울곡 이런 학자 정치인이 아닌 조선시대 학자 그 다음에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 그런 거를 화폐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일입니다. 이제 와서 이승만이 직접 명령하여 자신의 초상을 화폐색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과잉충성이었는지를 따져봤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이때 왜 이승만이 초상이 돈에 들어갔느냐 이승만이가 내 모습을 직접 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한국은행이 이승만이가 모르지 않았는데도 정말 알아서 기었는지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알아서 긴다고 하잖아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알아서 충성의 길로 가는 거야. 한국은행이 그런 시기이 되었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다고 하죠. 이승만이가 내 모습을 돈에 집어넣어라 직접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알아서 충성의 길이 발발기였는지 그건 알 길이 없다고 하죠. 설령 화폐도안을 기획할 때 이승만 본인의 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는 화폐 최종본에 자신의 초상이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권 당시에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승만 본인의 자만심이 얼마나 허황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한국은행이 알아서 기더라도 알아서 거기 이승만의 모습을 돈에다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최종적으로 승나가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들어간 돈을 이승만 자신이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 이거죠. 그런 걸로 볼 때 이승만이 얼마나 마치 조선시대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만심이 강했는가 얼마나 허황된 그런 이승만이가 자존심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는가 그것을 여실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살. 이승만이가 저지른 학살을 또 봅시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승만이를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냐 내가 전번에는 이승만이를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다루는 겁니다. 나는. 나는 아께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승만이하고 종친이 된 사람도 아니고 종시도 아니고 이승만이를 두둔해야 할 하등의 나는 이유가 없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이승만이에 대해서 말하는 여론을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함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저지른 학살을 봅시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다룰 수 있어. 빨갱이들은 총을 숨기고 군복을 불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 불도저로 커다란 구덩이와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을 채울 것이요. 그 다음에는 덮어버릴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땅속에 있게 될 거예요. 이승만. 이거는 이제 이런 글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브루스 커밍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학자가 쓴 책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한 게 유교가 미국이 유인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런 식의 막말을 한 학자입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유교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뭐 이런 당치도 않은 논리를 주장했던 나름대로의 미국의 학자라고 하는데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여자가 이 브루스 커밍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브루스 커밍스는 아마 나이가 많아서 아마 지금쯤 아마 세상을 떠났을까 아마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이 브루스 커밍스에 관해서도 할 때가 있겠죠.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소위 한미협정으로서 민족적 이익을 미국 정부에 매도하고 극소수의 도당들의 이익을 위하여 민생을 기아와 토탄에서 신음케 하고 나아가 무수한 애국자들을 투옥, 학살하며 남조선 일대의 야만적인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니 이 자는 국가와 민족의 원수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 아 김규식 이 양반이 말이죠. 이게 김규식 박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상당히 나는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여기는 아주 이승만이 대해서 정말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김규식 박사가 이승만이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한 거예요. 봅시다. 이승만이 이 자는 국가와 민족의 원수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한 겁니다. 김규식 박사가 이승만의 학살은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 북한과 직간접적인 역량이 있으며 시발점이 된 경우도 많다. 북한의 박헌영은 뇌니니 무장 봉기론을 신봉하였고 1946년 이래 남나당 중심의 인민 봉기론을 주장하고 남한 사회에서의 법과 경찰 습격, 사례를 주동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48년 2월 6일 박헌영이 인민위원회의 복귀를 지령한 이후로 전쟁 이전부터 민간인 사이에 숨어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했다. 1946년 말 발생한 폭동으로 400명의 경찰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런 지령 자체는 한국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후방 봉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이승만 정부가 후방 봉기 등에 강경 대응을 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이른바 비민분리 정책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군경 당국은 게릴라 토벌 작전을 군사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비민을 분리시키지 않고 일체화시켜 작전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민간인 희생화 전력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무슨 토벌 작전을 쓸 때도 민간인과 비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일단 작전이 시작했다면 민간인 아닌 이걸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 진압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 사건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바람에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아무 지 없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좌파들이 그 점을 자꾸 꼬집고 있잖아요. 민간인 대량 학살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더불어 이승만 본인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이를 조종하려고 들지 않았으며 이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도연맹. 내가 언젠가 이 보도연맹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도연맹에 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면 또 이승만이 굉장히 한없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연맹에 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보도연맹을 학살했는데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때 당시 이승만 정부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내가 김창룡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김창룡이가 이제 방첩 때 특무대 대장으로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이는 김창룡이 말이라면 100%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는 군 출신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교전쟁도 이렇게 겪는 걸 보면 전투라든가 이런 건 전적으로 군에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유군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자기는 유엔이라든가 외국군대를 끌어들이고 이런 데에만 열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도연맹을 학살하는 사건도 김창룡이가 이승만에 대해 건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보도연맹을 대통령님, 이 보도연맹을 유교전쟁이 생기기 전에 보도연맹이 조직됐는데 보도연맹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김창룡이가 이승만한테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거기에 예스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김창룡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라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김창룡이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살다가 이렇게 탈북,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당한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탈출해서 이제 넘어온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김창룡이가. 이 김창룡이가 이 공산당이라면 아주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한테 신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창룡이 말이라면 이승만이가 다 예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도 김창룡이가 틀림없이 이승만이한테 권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보도연맹 조직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이가 예스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의외로 큰 책임을 지는 다른 부분은 전쟁 도중의 민간인 오인 학살이 있다. 북한군은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천안전투에서는 피난민 속에 다수의 개리라고 포함되어 미군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였고 대전전투에서는 피난민 속에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부대가 잠입하였다. 북한군의 9월 공세 당시 2천 명 규모의 북한군 제2사단 병력이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행진하였다. 1950년 7월 서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농부나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침투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여자는 한복 하얀 저골에다가 하얀 치마 남자는 하얀 적삼에다가 하얀 핫바지 한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었죠. 하얀 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얀 한복들을 입고 전부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그 피난하는 행렬에다가 미군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내려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피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피난을 가는 한국민들한테 공중에서 폭격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래가지고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북한군이 농부나 피난민으로 위장해서 피난민들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미군이 알고 이 피난민 속에 이 빨갱이들이 위장에서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피난민 행렬에다가 폭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난민과 빨갱이들이 섞여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옥석을 가린다는 얘기입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무조건 이렇게 학살을 했다. 무조건 비난할 것만 아니고 이 전쟁이라는 그런 참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옥석을 가리고 죽일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이가 학살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승만이를 비난할 그런 것은 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승만이는 내가 그래서 악기도 얘기하지만 이승만이는 순수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니까 유교 때도 전투라든가 그런 것은 군인들한테 다 이림한 겁니다. 참모총장이 이런 데 다 맡기고 자기는 외교적이면 외국에서 유엔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오고 이런 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는 다 이림을 했는데 김창룡이가 와가지고서는 이 대통령한테 말이야 보도연맹 보도연맹을 이 조직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겠어요? 이승만이는 전적으로 군의 일은 다 이렇게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김창룡이를 적극 신임하고 그러니까 예스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학살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승만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보세요. 북한군이 농부나 피난민으로 위장해서 침투했다는 건데 북한군이 피난민과 이 시골의 농부와 이렇게 섞여서 피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옥석을 가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는 국군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군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였으며 이런 상황에 질려버린 미 8군 사령관 워커는 한국 정부에게 피난민 통제를 요청했으며 피난민 관리법이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피난민들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검숙이 실시되었다. 이런 상황이 전쟁 도중에 지속되었으며 피난민과 민간인을 위장 침투한 북한군으로 5인 학살한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걸 핑계로 삼아 학살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태에는 북한도 상당한 책임 소재가 있다. 그러게 민간인 속에 숨어있고 피난민 속에 숨어서 남아는 그런 공산군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미 8군 사령관 워커가 아주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한국전에. 뭐냐면 그렇게 피난민을 위장한 대열에 빨갱인들이 숨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투를 치르는데 굉장한 스트레스가 온다 이거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확실히 나타난다면 전쟁이 용감하게 할 수가 있는데 피난민 속에서 숨어서 내려오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군도 이런 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정확한 희생사 수는 알 수 없지만 이승만 집권기 초기에 발색한 민간인 학살은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 이르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반공권 우익 지도자 중에서는 수하르토로를 제외하면 가장 대규모의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 책임자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상황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공포한 비상조치령과 같은 전시법령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것을 감안하면 학살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승만이라는 주장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승만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학살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되거든. 어쩌다가 개인 감정에서 한두 명 빵 쏴서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대규모 여러 사람들을 학살한다는 건 이건 대통령의 사인 없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기도에 얘기를 했지만 김창룡이가 이승만한테 보고를 하면 어느 곳을 학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승만에는 즉각 예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의 사인이 떨어져야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군장성이라 하더라도 군장성 마음대로 학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살한 거를 아키도 얘기하지만 학살한 거를 이승만이가 이렇게 학살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승만이만 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죠. 이걸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옥석. 쉽게 말해서 옥석을 어떻게 전쟁 통해 그 혼란한 지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됩니까? 아키도 얘기하지만 이 미팔군 워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느 게 아군이고 어느 게 적인지 적과 아군이 뚜렷이 구별되면 전쟁하기가 좋죠. 그런데 이 피난민 속에 숨어서 내려오고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미팔군 워커가 굉장히 한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 피난민들 때문에. 또한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사망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보다 높은데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는 이승만 정부가 학살한 남측 양민의 수가 적지 않으며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농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한 만인도 이어졌다. 비민군 작전 학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가 여수 순천 10.19 사건 때 민간인 학살 이런 게 나오고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학살한 사건 그러니까 우린 국군이 이렇게 피난을 할 때 피난하면서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다 학살을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 대전산내 곤령골 학살 사건 제주 4.3 사건 시기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제주 4.3 사건도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인데 빨갱이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만은 확실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남로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을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관 양민들이 많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제주 4.3 사건도 이것도 이 남로당이 일으킨 거죠. 보고에 의하면 최근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이 합의에 따라 서북 청년 단원들이 한국군의 6500명 국립경찰의 1700명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남한 전역에 있는 9개 경비대와 각 경찰청에 배정될 것이다. 모든 단체들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서북 청년단은 경찰에서 단원 20명당 경사 1명 50명당 경위 1명 200명당 경감 1명 등의 비율로 경사급과 간부급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합의되어 있다. 이건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 G2 1일 보고서 1948년 12월 6일 4.3 사건은 말한다 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내무부 장관 신성무가 합의의를 했는데 합의의를 해가지고 서북 청년단원들 그리고 한국군의 6500명 국립경찰의 1700명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북 청년단 개개인이 직접 군대에 지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단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켜 제주도에 보냈다. 서북 청년단은 당시에도 정치 깡패였으며 테러로 악명이 높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이라는 정치 깡패를 군에 그다음에 경찰에 이렇게 막 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경찰도 아니고 정식군인도 아닌데 일종의 그냥 깡패였었는데 이 깡패의 집단을 정식군에 경찰에 이렇게 강제로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청 경찰관 출신 박형요 씨의 증언이다. 당신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승만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서청 서북 청년단 이죠. 서북 청년단 문봉재 단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을 받던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 하나를 앞세워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대원들을 대거 투입한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집권용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들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 제주도에서와 같은 학살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시리에서는 며칠 전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학살의 총책임자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간 서북 청년당들은 서북 청년단들은 송효찬이 특별중대를 만들었는데 장교나 헌병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 얻었다. 이 서북 청년당이 군대와 경찰에 배정 됐었는데 이렇게 군대와 경찰에 배정된 서북 청년단은 장교나 헌병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고 마음대로 타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의기양양 했었다는 거죠. 난 1948년 7월 개몽 연극단 20명과 함께 제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극을 보러 오지 않아 허지부지 될 때 송효찬 연대장이 우리를 무장시켜 특별중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계중대는 4개소대 8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대장은 대위계급층을 달았지만 우린 없었습니다. 송효찬 연대장은 구연대 헌병과 장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특별중대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 만약 손대면 너희들 죽도록 터질 줄 알라. 특별중대라는 게 뭡니까? 특별중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북 청년단들이 군에 배정된 그걸 특별중대라고 하는 겁니다. 송효찬 연대장이 헌병과 장교들을 모아둬놓고 그렇게 특별히 훈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너네들 특별중대는 손대지 말라. 특별중대에 손을 대면 그는 나한테 죽을 줄 알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정치 깡패는 한마디로 이승만의 홍의부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이승만이한테 직접 명령을 받고 이승만이의 홍의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할 때도 다른 조직들을 이승만이가 이렇게 조직을 와이시키는 거 보면 이승만 지지자들이 그렇게 몰려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승만 지지자들이 전부 권총을 휴대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와 이승만이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권총으로 위협받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하와이에서도 그렇게 이승만 지지자들로부터 혼났던 사람이 그런 실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 지지자들이 그렇게 무서웠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이가 다른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꼭 어느 대를 가든지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됐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도 이승만이가 하는 일에는 경찰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경찰은 공권력이잖아. 경찰은 대한민국 공권력이니까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사적인 이득을 취할 수는 없거든. 자기 사적인 일에는 꼭 정치 강패를 동원했다. 정치 강패하고 결택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서북 청년단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강패 시라소니 알잖아. 시라소니 시라소니가 서북 청년단에 속해 있던 강패라는 겁니다. 시라소니가 시라소니가 사실 자유당의 정치 강패는 이정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정재는 이정재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재는 싸움 하는 건 별로였다래요. 싸움은 별로 잘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깡패 두목이 됐었냐면 그 사람이 포천 사람인데 경기도 포천에서 상당히 시름 포천을 대표하는 시름 선수였다고 그래요. 이정재가 그래서 하여튼 시름 때만 되면 나가서 황소를 탔다네. 황소 그 황소를 탄 것만 해도 한 황소 20마리가 넘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름대만 나갔다면 이정재가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었거든. 그런데 시름만 잘했다뿐이지 싸움 하는 데는 별로였다는 겁니다. 이정재가. 그런데 서북 청년단에 속해 있던 시라손이는 정말 싸움이 싸움하는 그게 하나의 예술이었다는 겁니다. 싸움이. 그래서 이 시라손이가 싸움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후루를 날아서 360도 후루를 날아서 상대방을 때려치우는 거 보면 정말 시라손이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시라손이가 마리의 신의 시라손이 본명이 이상순이입니다. 이상순이. 이상순이가 그렇게 싸움에 싸움하는 게 예술이었다고 느껴진다니까. 이 시라손이 이상순이가 싸움을 하는 거 보면 야 저게 예술이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하는 기술이 했다는 겁니다. 송효천 특별중대에 대해서는 다치하지 말라. 만약 손대면 너희들 죽도록 터질 줄 알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죠. 우리는 한림 월정 성산 등지를 순위하며 주둔했습니다. 구현대가 철수하고 2현대가 주둔하자 월정리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특별중대원 88명은 그대로 2현대 11중대 소속이 됐습니다. 총살 집행을 할 때는 희망자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 번은 한림면 귀덕리에서 총살이 있을 때 내가 일부러 빗나가게 쏘아 한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신분도 모르고 그냥 남의 말 듣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쏘지 않으면 내가 의심을 받으니까 일부러 빗나가게 쏜 것이죠. 노윤복 78세 남재주군 성산업 성산리 당시 서청특별중대원 2002년 3월 28일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한 내용입니다.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거기다 이렇게 서북 청년단을 보내면서도 월급이나 보급체계를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에서 서청대원들은 대거 경찰이나 군인으로 내려보내면서 월급이나 보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현지 조달하라는 식으로 내몬 것도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서북 청년단 단원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보급을 주려니 국구가 통통비였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현지에 가서 조달해라. 제주도 현지에 가서 거기서 먹을 것도 구하고 남의 집 약탈을 해서 식량문제도 해결해라. 전부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역시 서청 출신 경찰관으로 200명 부대에 이어 제주에 왔던 박형요는 일선지서로 배치될 때 홍순봉 경찰국장이 연설하기를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식량이나 월급을 보낼 수 없다. 가서 마을에서 얻어먹으며 진압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일선지서마다 경찰 후원회가 조직돼 이들을 뒷바라지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민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게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한 지가 41분 경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북 청년단은 제주도 총무국장조차 때려죽였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정치깡패가 제주도의 총무국장 제주도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지방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이렇게 지방의 고위공무원조차 지방의 고위공무원을 때려죽였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홍의병인데 직접 이승만의 홍의병인데 처벌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승만이가 그렇게 좌우대립이 심했던 그렇게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심했던 그런 혼란한 와중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이라는 정보를 수리받고 자유민주체제를 이렇게 심은 것은 정치깡패들을 동원하는 그런 거에도 많은 덕을 받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렇게 정치깡패들을 이용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깡패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안이 혼란하고 무정부 상태였던 조선에서 꿋꿋하게 이 땅에 자유민주 깃발을 꽂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승만한테 너 왜 이렇게 정치깡패를 동원했느냐.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너 왜 정치깡패를 그렇게 동원하고 몰고 다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때 이렇게 무정부 상태. 조선이 무정부 상태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주먹 쓴 놈이 왕초고 이렇게 혼란했던 시기에 정치깡패를 동원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승만이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승만을 비판한 얘기로서 정치깡패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읽어볼 때 정치깡패라는 것도 필요악이었다. 악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혼란했던 조선기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44분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깡패를 동원하고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강장이 정치깡패를 이승만이가 이렇게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